그 대신에 워터헤이징 보세요 20시간 51분이 지났는데도 1도 1도 밖에 안 돼요 5도에서 0도만 유지 돼도 택배는 진짜 성공인데 이거는 1도 손님한테 썰어주기 전에 이렇게 검사를 할 겁니다 납으로 된 케이스에 넣고 일반적으로 지금 공기 중에 있는 수치에서 배고 이거는 배는 문제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쏘아빠입니다 전어가 엄청 좋습니다 오늘 맛있는 전어네요 전어가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이 전어가 총 3군데에서 들어온 전어입니다 이게 어떤 거는 입이 보시면 입이랑 입 쪽이 좀 빨갛고 어떤 거는 전혀 전혀 빨갛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어떤 건 빨갛고 어떤 건 안 빨개요 맞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염도조절을 차에서 싣고 올 때나 이럴 때 염도조들을 조금 잘못한 거예요 어떤 분은 마담물을 좀 많이 타면 이렇게 주둥이가 빨개지고 이렇게 주둥이가 빨개집니다 어떤 거는 염도조들을 잘해서 그리고 요 근처에서 가져오니까 빨가지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헤엄치면서 이게 벽에 부딪히고 이래서 멍이 들어서 빨개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잘못된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얘들은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에서 서식하는 숭어와 뭐 숭어나 전어나 뭐 이런 연어 연어 같이 이렇게 기수해역 곡이라고 해가지고 뭐 책에 찾아보니까 삼토압으로 염도조절을 할 수 있는 피부로 염도조절을 할 수 있는 생선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물을 이렇게 우리가 이 물에다가 바닷물하고 민물을 이제 비율로 맞춰서 타고 있는데 저희는 1.34%로 맞추는데 다른 곳은 이제 5대5도 맞추는 데도 있고 다양하게 맞추는데 바닷물에다가 만약에 이걸 그냥 살려놓으면 바로 이렇게 생선이 삼토압이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한 3시간 2시간 후면 등이 이렇게 노랬던 등이 파랗게 변하면서 입이랑 눈이 충혈이 되듯이 혈관이 터지면서 이렇게 빨개집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가 전어물은 바닷물이랑 맹물이랑 섞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소비자분들은 민물이랑 섞는 거를 무게를 늘려가 늘리기 위해서 하는다 뭐 이런 뭐 잘못된 이렇게 소문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전어가 자기가 살던 기수해역이라고 하죠 기수해역 그 염도를 맞추기 위해서 맞춰 놓으면 더 싱싱하고 애들이 맛이 있거든요 살도 단단해 단단하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민물을 타는 거지 절대 뭐 이걸 오늘 염도를 높여 갖고 얘들을 뭐 민물을 타서 얘들을 무겁게 하던가 뭐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무거워지면 얼마나 무거워지겠습니까 절대 아니니까 이렇게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맛이 있거든요 보시면 이거 빨간 것도 있고 안 빨간 것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제가 옛날에 실험으로도 한번 보여 드렸거든요 자 이렇게 대충 이런 얘기가 있고 오늘 전어가 많이 들어와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깨끗하게 피 빼서 손질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